근데 저 집 아래에서 뭣 터지는데요? 김두님! 네! 아까 그 주문하신 이 작품 지금 민트초코님 블로그 보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예 민트초코님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에 민트초코에 네모난 어.. 네모난 뭐였지? 잠깐만요 네모난 블로그 누가 우리집 밑에 땅굴을 터놓는데? 아 가서 베타테스트 하러 갑니다 저까지 우리 초코 남쪽으로 쭉 갈거거든요 네네네 오오 타워 오 이거 그냥 캐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제? 맞습니다 일로 오시지요 아 어디서 캐야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캐면은 네네 아 고인물 아 여기 그냥 버튼 더 대단한게 있습니다 잘 보시지요 네? 캐세요 캐세요 양옆으로 캐세요 듀얼코어에요 이렇게 아 옆으로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두개씩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오 오 좋아좋아좋아 아 좋아 이거좋아 이거좋아 아 좋은데? 아 진작만들꺼 좀 더 가까이 가자 아아 아 불 붙었어 일부는 탄거 같은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만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블랙쿤 고마워요 블랙쿤 낚싯대 가져갔어 낚싯대? 코븐스톤이 지금 차고있는거 아 다 먹어서 안차는거구나 오케이 다 먹어서 안 안 먹어지는거 뿐이었어 꼭 해 괜찮아 더 많아야되나? 더 많아야되면 더 심지 않아 심지 않아 침대 생기셨나요? 김씨 버리라고? 김씨도 버려 이러면 되겠지 호흡거 줘야돼? 아 김도랜드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무삭 버리자 필요없지 아 네 루어스님 12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고맙습니다 루어스님 감사합니다 루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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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매크로로 해도 되겠다 이거 루어스님 기계처럼 키보드에 동전 끼워놓고 아 맞다 나 말있는데 말타고갈까 어? 말타고가면 말있어요? 아니요 저 완전히 없어 너무 많은데 자 일단 돌아가자 빨리 두명 탈수있어? 빨리 가실라면 안낼거 같은데? 말해서 두명 못탄다고? 뭐야 이 흉물스러운 침대는 저 유튜브는 저 있는데 아 네 설비정관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단영미도 고마워요 그 누렁매님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가 거의 뭐지 김도집에 한장있다고? 어 나 안장있어 하나 가져가 오케이 김도집에 그러면 안장 가져가서 저 말 꼬시고 저도 말 데려올게요 아 이거 해제할수있던가? 좋아 아 해제해주세요 해제해제해제 사다리를 어따 뒀지? 고인물이라니까 핵고인물이라니까 진짜 고인물이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집 하나씩은 지으셔야 됩니다 여기 국룰이에요 초라한 집이라도 집 하나씩 지으세요 그 아까 저거 하우스만 더 지으신다고 그것도 집인거 영어로 집은 맞는데 하우스요?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이죠? 소유로 되어있으면 상관없어요 똘사님 집 지어드리죠? 마구깐 아 예수님은 마구깐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괜찮네요 근데 똘삼 지금 집 짓고 있을걸요? 아마 가시지 않으셨어요? 아 맞다 자러갔지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말 가보십니다 저는 똘삼을 믿어요 자 올려볼까 김도님 안장 털리신거 같은데요 에? 아주 가져갔어요? 탈모라고 써놔도 소용이 없구만 한 두개 있었는데 빠바빠 우와 존나 빨라 늦 아니고 느린데 사람으로 빨라 사람으로 빨라 사람으로 빨라 사람으로 빨라 차롱님 저 안장이 없습니다 아니 김도님 집에 있다는데 네 갔는데 없더라고요 내 바람기 아닌 고마워요 어? 아 그거 내건가? 내가 먹은건가? 안장 어떻게 만들어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안장 어떻게 만들어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안장 제가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낚시로 낚아야 된다고? 낚시대가 있긴 한데 낚아올까요? 안 돼 아니면 배 타고 가실까요? 안장은 드라디라고? 시발 잠깐만 여기서 김두한테 황금 한 장이 두개 있었다는데 2칸을 더 올리기로 했는데 황금도 말 가봄 아 그 황금 가보시고 여기서 2칸을 더 올리기로 했지 그러면은 이거 그냥 걸어서 가죠 내 말로도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와 말 존나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말도 스테이터서 다르지 않는 말려 달만한 일은 없다 또사님 집이 없지 않아요? 또사님 집이 없죠 네 또사님 아마 집이 없을 겁니다 됐어 됐어 자랑은 아니지만 김도랜드 건설할 때 돌 생천기에서 주 6천 개의 돌을 캔 거 같아요 탱기지만 않았으면 이만큼이 투자 될게 잠시라 지금 회가 중천했었는데 빨리 가야된다 아 네 정신병동 중환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거는 들고 왔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몰라서 몽몽이도 데려왔어 몽몽이도? 아 몽몽이도?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데리고 갈까? 침대 가져왔어 두 마리 이기 때문에 두 칸 올라왔고 두 칸 올라왔고 한 칸 올라왔지 이쪽 보는 쪽이 남쪽이거든요 사우스로 사우스로 쭉 가봅시다 어디 대각선으로 가지 말고 한 칸이 또 올라와야 되고 그래야지 편한 것 같아 왔다 왔다 아 근데 킬이 왜 이래? 한 칸 한 칸 침대 있어 약간 나루토 같은 느낌인데 아 됐어 여기가 좀 불안 야 닭고기 26개 좀 매끄럽게 건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에 안 가져왔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되는 공간인 것 같은데 물 있으면 물로 쭉 지나갈라고 그치 그치 일로 들어가야지 바로 타고 같이 갑시다 그럼 아 맞다 맞다 어차피 상관없네 하나만 있으면 탈 수 있지 꺼? 소름이었던 게 김도랜드 복구되고 접속하니까 옆에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고개 쳐받고 묵묵히 파고 들어가기 시작 아 이따가 같이 탕광 가실래요 한 번? 정걸 찾아라 탕광도 가죠 제발 한번만 더듬 미사일을 쏟게 해줘 아 내 일상생활 불가능님 감사합니다 고양이 근데 새 힘이 가려면 뭐 필요하지? 네? 그거 필요한 거? 물고기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물고기 아 두 칸 올리고 한 칸 더 올려야 되나? 야 이거 길이예요 이거 길이 되게 안 좋은데요? 두 칸 올리고 어 걸렸어 걸렸어 한 칸 더 올리고 아 잠깐 여기는 일단 짓는 걸 좀 보류해야겠다 이게 두 칸이 올라왔네 두 칸 올라와 두 칸 올라와 두 칸이 올라와 두 칸이 올라와 두 칸이 올라와 두 칸이 올라와 와 벌써 오도직심한다 어 저 나무가 좀 많아보이는데 혹시? 혹시? 자 혹시 혹시? 아 여기가 좀 이 철로 철로가 좀 원피스 차 들어가자 철로를 일단 끊어놓고 누군 아냐 나중에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 이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 더 거듭하게 아 저 나무가 2x2라고? 엄청 큰 나무네 그러면 진짜 큰 나무네 진짜 큰 나무 뒤에도 있는데 너무 헷갈린다 이거 때문에 아니 저 2x2래요 그래 이거 일단 깨고 생각하자 원이 아니라 2x2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둘키하고 아 좀 더 넵 여기까지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저 지금 불 두고 있어 불 두고 있는거 좀 보여요? 갈게 보여요? 아 저는 지금 쉐이더 없어가지고 아 쉐이더 없어요? 이게 왜이래 이거? 어 야간작업이네? 그냥 지금 만드는 곳 안에 역을 만들자 아잇 아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이거를 지금 모양을 완성해야 돼가지고 아 그걸 가져올 걸 그랬다 그 가위를 가져오는 걸까? 일단 모양부터 좀 검수를 합시다 아 저 가위있어요 아 여기까지 서바이벌로 했다 아 근데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지? 서바이벌로 조심해 죽는다 뛰어! 오케이 됐스 가위있어 일단 여기서 야이너죠 그래? 침대 침대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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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침침 나갔음 빨리 침침 나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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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침 집에서 뭔데? 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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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돼요? 아아야야야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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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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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또다 됐다 팬톰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게임과 런처를 다시 시작하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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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블배럴 두발림 11개월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새어 빌리언 가시죠 가시죠 남쪽이 고치다 고치다 고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두건데 여전히 습지 아냐 이거 여기 굴은 남겨둬야 되니까 와 꺼지는건 아니겠지 길이 너무 굳어 그쵸 이동하기 힘들죠 오케이 습지라서 너무 굳어 일단 그래도 좀 가봅시다 저 정말 어쨌든 갑니다 우리에겐 주의를 요하는 그런 작업이고 어 슬라임인가? 어디 어디 주의를 요하는 작업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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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두 칸을 두 칸을 또 올려 한 칸 올리고 두 칸 올리고 한 칸 올리고 한 칸 올려 죽게아 죽게야 죽게아 물을 부수 어 아 고거 두 칸이 올라갔으니까 한 칸이 올라가고 오오오 미안해 요런식으로 내가? 허옇게 이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숲지에 슬라임이 나오나 어 저 녹색 보이면 제가 또 눈 퍼렇게 뜨고 다리다리다 보겠습니다. 됐어 여기 딱 보이고 칸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오 슬라임 아 오케이 칸은 칸은 한 칸 됐어 어머니 약간 위험하네 그 다음에 죽겠는데 저 고기 자꾸 배기세요 됐어 꼬리 꼬리 김치 나오는 것마다 배기고 있어요 아 김치 김치 오 잠깐만 눈 아니다 눈 아냐 램짱님 네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땅굴이에요? 네 아 제가 선물을 준비해놨거든요 램짱님을 위해서 아 부랄내기 좀 그만해 이 부라 같은 새끼들아 받아주실 수 있어요? 일로 와주실래요 위로?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아주 귀한거 준비해놨어요 이거 진짜 찾기 힘든거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에 바닥에 우량둥이로 물 따라서 낙대목 세는게 가능합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어도 돼요 네네네네 아 그거는 좀 커니 좋아야될거 같은데 우와아 정보 지붕 위에도 횃불을 놓아야 목들이 안생긴 비스톤에 꼭 필요하구나 비스톤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임을 많이 넣어놨어요 아 알겠습니다 슬라임볼 얼마나있죠? 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제가 다 먹었나본데 아 괜찮아요 일단 나누겠습니다 까땡 이것도 좋더라 여기 여기 그래요 무조건 남쪽 가는거야 무조건 남쪽 가는거야 무조건 남쪽 가는거야 내릴까요? 네 어어 됐다 꼬꼬꼬 정말 난이도가 있는데 집어피네 아소시 쓰시는 트레이더 어디서 구하는지 고갤더에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몰라요 저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소원이야 소원 저 어디서 구했는지 까먹... 아아 아아 어디야 지금 남쪽도 까고있어요 남쪽 왔네 우리가 실패하고 4017 40176이 40376 어 어디계세요? 금방 뛰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나성린 집 어딘지 아세요? 저 위에 좀 올라왔어요 어? 지금 저기 역가님 집인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저 지금 그쪽으로 가고있어요 응? 어디가셨어? 아 맞구나 저 지금 396이야 396 396 837 837 837 837 837 그 계세요 제가 쭉 따야되네요 제가 꼭 가야되네요 하프 가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램짱님 어디계세요? 여기요 오오 일로와주세요 제가 제가 램짱님을 위해서 준비해둔게 있습니다 일로와주세요 근데 잠깐만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사다리 사다리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자 아 됐습니다 가시죠 얍 얍 제가 진짜 다른 분들이 아니고 램짱님한테만 드리는거에요 알겠죠? 어?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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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요 보세요 뭐야 뭐야 아 이거 이상한거 해놨어 선물 밀어미에요 잘 받아주세요 진짜 벌레들 있어 벌레들 데려가세요 선물입니다 저게 뭐에요 근데 저게 뭐에요 저게 이제 유적지 유적지 근처에 나오는 몬스터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말아주실래요? 잠깐만 저한테 오지 말아주실래요? 벌레들 저한테 오거든요 잠깐만요 손벌레 데려오셨나요 혹시? 하다리 사다리 조폴레 조폴레 주라기 우리 인간 벌레 어디가서 죽여버린다 일로와 야 어딨어 빤스론 왜 어딨어 빤스론 지지고싶지 어? 잠깐만 저거 엄청 커보이던데? 정글? 정글됐을까? 아니네 정글타자 3발 아 아카시아 나버리네 아카시아 저거 이 이 집 꽉무아서 어금니 깍대물어요 다음에 볼 때 랭 랭 혹시 어깨포산 같은건가요? 아 아저씨 근데 이거랑 진짜 빼박 보자마자 욕부터 나오니까 이거랑 이것과 이것과 증거했을 때 잘 노도해야되 이렇게 말있네요 당신의 자극적인 방송 안 한다고 우리 저지리라고 그랬던 사람 남와드네 please 한명 감독님 돌갈가먹는다고? 페로 올려왔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자 자 1관은 이제 별관 1번은 완성이 됐고 2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글도 엄청 랜덤으로 나오는거지 완전 랜덤다 여기를 좀 복구해놔야겠다 아냐 아냐 찾아야 돼 여기까지 찾아야 돼 없진 않지 아예 없진 않지 없진않겠죠 호무새 집에 내가 호무새를 줄 먹이를 구해놨어 이렇게 안나오진 않는다고? 넣어놨어 밀같은건가요? 씨앗? 어? 잠깐만 저것도 눕진가? 아.. 저것도 눕진가? 아.. 저것도 눕진가? 무조건 있다 김돈님 네에에에 김돈님 지금 위험할수도 있어요 저 좀벌레가 돌을 갉아먹는데요 근데 치킨꾼님이 그거를 여기 풀어놨어요 바다다 어? 나무를 안갉아먹는데? 아 알겠습니다 물을 갉아먹는다는데? 박수? 그거 나중에 저기 그.. 포부장 들어오면은 그.. 바보로 얻을거에요 형 역세권은 어떻게 된거야? 지금 일단 첫번째 목표는 고양이죠? 무조건 고양이 무조건 떼걸로 오늘 목표는 무조건 떼걸로 자!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잖아 찼다 찼다 맞는거 같애 맞잖아 맞대요 맞대요 엄청 엄청 크거든요 지금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고 고양이 쳤네 아니거 딱 숲인가 그냥? 그냥 어두운 숲 숲인거 같기도 하고 벌써 나오는데 랩님 이거 너무 위험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아.. 에이 나무만 좀 그..그가 큰 우측이네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요? 에이 젠장 나뭇결이 가로로 돼 있어야 된다고? 아 나무 진짜 크다 근데 여기 버섯도 있네 아 너무 쿨이 많대요 너무 쿨이 너무 쿨? 아 아 좋아 아니 우리 이러다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아 정글에 살려됩니다 가는 데까지 가볼까? 오케이 집까지 철도 씹으면서 가면 돼요 응 용암도 있어 철도 씹으면서? 아 마이크 꺼져있었구나 빈도님 거기 집 용암 있어갖고 쓰레기 태우기가 좋더라 소확장이 소확장이 여긴 아니라고 하시네 실더스 바이브드 스티이더 엄청 크다고 하네 그래도 제가 입구 잘 다시 딱 보면은 와 여기는 이런 느낌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정글이라는데 찾으러 간거에요 지금? 해바라기가 해바라기가 와 동쪽 보고 있어 사놈님이랑 역가님이랑? 내가 지금 손으로 가고 있어 내껄로 찾으러 가고 있어 내껄로 찾으러 가고 있어 그 형이 두 마리 데려올게요 나 여기 여기 안 되겠다 많이 데리고 계세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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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킨 나갔어 티칭 완료 티칭 완료 티칭 완료 안의 국권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맞습니다 자 하나 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야 어 아 잠깐만 눈이 보이는데 정글이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누구면 안되지 않나 좋아 이제 별관을 지어볼까 아 눈 옆에서 정글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했었지? 여기에서 정글 나온다고? 오케이 어 내 다이아 아직 그대로 있는데 안 훔쳐갔는데? 아 그 끝에서 훔쳐간다 말만 했는데 사실 다 다 챙겨놨어요 다시 다 챙겨놨어요 하나 밖에 없어서 안 가져갔나봐 국상에서 오케이 알았다 되게 많았으면 가져갔을 것 같아 지구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 칸 나오게 실제로 일곱 개를 얼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도로 생기신 분이 계시는데 나오고 하나 둘 셋 넷칸이었지 저거 왜 둘 셋 아주 키 큰 나무 카카오 수박 오케이 아니 저거 왜 설산 위에 저거 뭐지 저거 돼지고기 있어 저거 막 흐르는데 돼지고기 아이스크림 냉동돼지고기인가 5에서 1 2 3 4 5 6 7 5에서 7 말있고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내리갑시다 조심조심 쇽쇽쇽쇽 물러뛰어도 되나 2 아야야야 3 4 5 어? 이거 전에 왔던 거기 아니야? 와 아닌거 같다 2 2 3 4 말도 있네 6 7 오케이 됐다 맡겼지? 다시 해보자 아닐수도 있어 잠시만 1 2 3 4 2 3 4 5 6 7 왔다 멀다 왔다 멀다 2 3 4 2 4 5 7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하냐고 글러먹었어 정글에서 살아야 돼 새로운 삶에 터져네 여기는 3이네? 지금 좌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 안 된건가? 아니 제일 조세가 뭐냐면 여기서 앞으로 쭉 해선건 없을수도 있다는거지 없을수도 있어요 모르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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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자 일단 우리가 북쪽으로 빠르면 되긴 하거든요 북진하면 되긴 하거든요 북진하면 되긴 하거든요 남쪽으로 밖에 안왔잖아요 남쪽으로 밖에 안왔으니까 북쪽으로만 가면 되요 쌤 노스랜드로 가는거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아 조졌다 이거 짝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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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적 나 잘못 만들었어? 아냐아냐 잘 만들었어 사지멀쩡한 현역 VS 랄브 하나 없는 공유 괜찮아 문제가 되지 않아 저건대에서 한번 볼까요? 저건 아닌거 같은데 저건 아닌데 저것도 아닌거 같은데 저건대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제소양이라고? 그냥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냥 바다를 건너옵니다 잡읍시다 바다를 건너옵니다 시치분한거 그래 갈대가 가고 갈대가 가보자 갈대까지 가보자 갈대까지 가보자 끊기어내리며 살겠지 죽지는 않겠다 계단이 물에 빠지는거 살아요 물에 빠지면 살겠는데 중간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아 뚱켓하면 휙 갈수도 있긴 안되네요 계단에서 죽을거 같아서 죽을게 hind기 때문입니다 빛들어진 근처가 빛들어진 건물을 만듭니다 우리씨 고 저 뒤에 도쿨이 으응 지도상에서 우리 아예 완전 벗어났어 지도에 보이지도 않나요? 지도에 보이지도 않나요? 저도안나요 저 그냥 본인 안돌려. 네 오케이 오케이. 플러스로 걸렸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하는게 제가 면허가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살인면허밖에 없어요. 빨간 침대 만들지 않았나? 자 여기도? 종면을 기준으로? 종면을 기준으로? 신대륙! 신대륙 나온다. 오케이 신대륙! 끝부분이 한 칸 튀어나왔는데? 이거 뭐야? 테라코타! 이게 아메리칸가 뭐가 하는 그거야? 이거 돌 뭐야 이거? 붉은 사막이라고? 유황님 신규 구독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베드랜드라고? 이거 희귀지형이래. 아 진짜요? 뭔가 사놨어 우리. 테라코타다 이거. 잠깐만. 긴도님 긴도님. 잘 두개는 너무 식상하니. 반대쪽 예술작품 천지창조에 가리키는 손을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짓자 이대로. 이대로 그냥 짓자. 정투사막 처음 봤어. 전자전갈? 잠깐만. 이거 파피루스 몇개 어떻게 만드니? 18김도는 온가족이 볼 수 있는 노젠방송이라고 했지만 새해 첫게임은. 이게 되게 건물 만들 때 이쁜 블럭이거든요. 아 정금 어때? 오케이. 아 오랜만에 이렇게 건물 지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기 자폐 찍어놓고 한번 더 챙기러 와야겠다. 뭔가 진짜. 자폐를 찍어줬죠. 제가 이거 지도를 잠깐 만들. 제가 과학상자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작판 만들 수 있어요? 저건 어떻게 만들지? 아 이런거 TNT로 다 부셔버리면 되는데. 제작판 만들 수 있어요? 제작판. 점토 이건가 점토가요? 이게 점토가? 이게 점토가? 테라코타. 아 맞다 여기를 매사 할까 매사. 자 높이는? 높이는 어디까지지? 이거 테라코타 이걸로 하는거야? 뭐야? 테라코타가 점토로 만드는건데. 그 점토로 만드는게 완성되어 있는. 아 그래요? 오오. 높이는 지금 보니까. 블랙매사라고? 저 베란다 딱 끝에까지. 새로운 제작법 잠금 해제. 의장. 여기 점토가 이쁘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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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또 생기고 있다. 사이버노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이쁘다. 블록 지금. 폐백색 많이 모았고. 이거 흰색이 진짜. 아 휘물스럽다니. 흰색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싼거고. 하얀색이. 이게 염색이 되던가요? 왜지 염색이 되던데. 아 나 저 상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상 되게 많이 받았어. 아 데라코타 이건 처음 본다. 무슨 상이요. 그 막 과학 경진대회. 그런거. 오오오. 막 우수상. 어, 최우수상 받아야 되는데요. 최우수상도 한번 받았어요. 우와. 과학 상도 이런거 좋아졌나봐요. 어 과학 상도 이런거 좋아졌나봐요. 과학 좀 하셨나봐. 그 과학책 있거든요. 어린이들. 그 보는 무슨 책이였지 그거. 무슨 과학 잡지 있었는데. 공부.. 약간 그런 학생들 보는 책? 과학공화 이런거? 아 과학.. 어.. 나 거기 응모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실린적도 있어요 근데 그 손이 모든 사람의 양쪽 곳을 크기는.. 찾아보면 이름 나오길래? 김도? 음.. 이태끼라고 나오겠지 근데 그때는 과학 소원이 아니었을거에요 박보가.. 박보가.. 일부러 김도라고 말했는데 박보가 먼저 나왔을거야 자기가 말했어 흐흐흐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 이.. 지금 테라코타 이거는 그.. 정토로 밖에 못만들어 초록색 파란색 만들고 싶은데 나중에.. 제작을 못하겠네 그.. 부하도 못만들겠네 조합으로 만들려면 힘들다 이거지 여기서 좀 많이.. 많이 챙겨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외로가 아 예 피신이 감사합니다 회색도 이쁘고 어 이게 약간 시멘트 색깔 나는 느낌인데 회백색이 포크리트 집 맞는데 포크리트 집 맞는데 김치대에서 전투깨를 자동.. 분명히 자동.. 아니 이거 이해 옛날에 저는 미.. 그 미니카 좋아해가지고 오.. 미니카.. 오.. 그 막 이.. 어렸을때 막 블랙모터 막 골든모터 막 그런거 있었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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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는 색이 이쁘다 그치 건전지도 막 평범한거 안쓰고 막 슈퍼파워 충전지 막 이런거 별달린 모터 쓰려고 막 어 맞아 별달린 모터 막 그런거 그러다가 그.. 걔 쫓아간다고 우리는 챔피언 보고 신나가지고 쫓아간다고 틀어놓고 뛰었는데 뒷산에서 길 잃어서 경찰 불렀었어요 어차피 강박진 걸린 해골이 불편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수정할 가능성이 애수렴함으로 아니 강박진 걸린 해골이 누구에요? 에? 설마 나성님을 비하하시는건 아니겠죠? 약간 꾸짓한게 미니카도 잃어버리고 저 일리 꺼야죠 저 일리 꺼요 저 일리 꺼요 저 일리 꺼요 저 일리 꺼요 왜왜왜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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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물을 가져오긴 했으니까 일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은 말고 하얀색만 캐고 아니 고양이라니까 무슨 하얀색까지만 캐고 고양이라 고양이 깨졌다 저는 일단 펄국기를 만들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페라코타 정토로 만든 고양이 고양이타워야 고양이타워 아주 그냥 매끈한 매끈한 벽 페라코타 페라코타 날구가 결승된 사람들은 현 신입군 탑입시술도 있다 하아 아.. 주약돌이 많이 모자라 마린이에겐 너무 어려운 주약돌이 더 필요해 고인모님 조용히 뭔가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최우수상을 받는 이태키가 이러고 이 세그라고 그로구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하하하 그 뭐 막 무슨 그 뭐 막 무슨 그 TNT 캐논 막 이런거 막 검색해서 만들고 있는거 아니야? 그 어제 김도디 그런거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뭐 상상만 했지 실천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오저께 보니까 뭐 램짱님과 여가님의 집을 보는 순간 태우고 싶다는 아니 근데 그거는 보통 보통 사람은 생각에서만 끝나잖아요 저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걸 실천에 옮기지는 않잖아 보통 그 생각만 상상만 하고 2019년 1월에 진짜 지이 생겼네요 거의 제가 제가 올 때 들었던 말은 제일 못 믿을 말이듯이 제일 믿을 수 없는 말이야 이거 테이프를 어떻게 이쁘게 만드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거 밑에 우타리로 두개 싹 깎고 우타리 두개 깎고 위에 버튼 네개 두칸씩 올라가지 대장 멀리서 한 번씩 지크할 때마다 너무 끔찍해서 눈이 질끈 감격 그리고 공기가 만드는 시점에서 일반인 나갈이 울타리를 나무 울타리를 네개를 네모나 네모나게 만들고 네 위에다가 앉아가지고 버튼 밟는 버튼을 네개를 꽈라야돼 보통 사람 무슨 어 이제 뭐 한 세트만 더 캐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 코블스톤 생성기보다 그냥 캐는게 빠른 것 같아 아니아니 그냥 캐고 캐서 보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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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처에 몬스터 갈 때 야 몬스터 잡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아니 뭐지? 지침! 침대를 들고 다녀요 아 맵 저 아침에 갔었어요 좋아 잡았어 야야야 황금장아 떨궜다 이 좀비 이 집 이름이 파워페니스인가요? 아니 좀비가 어딨어 야 잠시만요 금방 잡게 금방 잡게 2층인가? 어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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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요 누웠어요 캐음 아 완벽하다 아 이러났다 아 잘났다 외박종 외박종 오빠 싸 됐어요 뇌즈가 들어와도 되는거죠 예 예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야 не 방금 요기 요기 좌표만 찍어놓고 잠시만 아 나 국어 빼달라 그래 너무 리얼하지 것 아니에요 아니 기억이 잘 안나 Echo in legisl Muy An 아니 말번초거든요 말번초는 구보 빠지거든요 아 말번초래 그 4번초 원래 4번초는 구보 빼주기도 하고 출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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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좀비 소리 나는데 어디야? 아 저 건물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조명 좀 설치해야겠다 얘가 그냥 막대기네 여러분들 혹시 다이아 있으신가요? 저 좀 있긴 있어요 필요하신가요? 저 상고에서 꺼내가시나요? 아니 곧 있으면 도박장 오픈합니다 아이고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아 여기있다 여기있었구만 다이아 하나밖에 없는데 어둡고 큰 건물에 원래 인생 하나만 지들만하죠 난 이럴 것도 없어 오케이! 입소! 타워 페리스 이따 콜드리겠습니다잉 고! 배율 되시죠? 자 우리 만까지 갑니다 만까지 3초니까 7초 남았어요 만까지 갈겁니다 앞으로 쭉 가시죠 박물이 필요해? 주가 알쪽 바닥 아래는 물로 채우는 건 어때? 뼈다고는 이따가 쓰고 아니거든요 빠빠빠빠빠빠 아 또 켜러가야되 이제 요즘은 일석점으로 하지않고 저녁점으로 하지않나요? 제가 심명군번인데 저녁점으로 하는데 새삼 기쁨인다이가 아 호무새님 왔다 큰일났네 호무새님도 그거 디스코드 초대했어요 이뱀 중대장이 금일날 동구보 호무새 집에 내가 먹이 갔다 와 만까지 내일 연결하자고? 요거 완전 그건데 오 잠깐만 요거 얼음이야 맛있게 드시길 아 맞다 자동 그거 우리집에 지금 역을 좀 지금 건물 짓느라 빼놨거든 내가 나중에 복구해놓을게 김돈님 날부 너무 뜨거우면 몸에 안좋아요 융한말고 물 부어서 수냉쿨러 좀 불러요 이거에다가 유리 유리 여기가 남극인가요? 뭐 남극까지가 주여 푸러스에 없으니까 불편하니 저 다이아곡 게임 이 twenty ه아 외롭완의 준비를 죽은 것이지 오오 무정자증을 암시하는것인가 진짜 죽고부했어 시원입니다 똥삼으로 패지하겠습니다 큰일났même 실...실재로 이렇게 죽은 사람 둘러가는데 와 진짜 죽고부했어 진짜 줄 속해 뻔하죠 와 실제로 이거 실제로 죽을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 다이아곡 두개 살사핀이 두개 먹을 것 먹을 건 이 정도면 되겠다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가시죠 어떤거요 어떤거? 호의 경수가 낮아가지고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철개 많아 철개 많아 뭐 필요하신거 있어요? 어 이거 장화 갈아 신고 가야겠다 진짜? 아 잠깐 내 코속에 지금 벌레가 들어간거 같은데 그 벌레 아까 치킨쿠님이 꺼내온 벌레인가봐 아니야 아니야 진짜 현실의 벌레가 코속에 들어간거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집중하고 있는 호무짝 내구도가 신발만 없지 신발만들면 되겠다 올라갈까요 그냥 네 사막 옆에 정글이 나오나 별로 상관없나 그러면 자 캐러가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로 배깔면은 배 엄청 빠르게 이동한다 하하하하 아 요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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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저 인벵 약간 약간 그, 작업하는 거 같은데요? 어, 기분 좋다. 지비에 좀비 있는 거 아니냐고? 있는 거 같아요. 잡아야죠. 가서 잡고 조명 설치해야 돼. 멤버요? 아, 멤버 적어놓을게요. 잠시만요. 어, 지금. 표지판은 왜 들고 오셨지? 지금 접속 인원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살을 괜히 들고 왔는데. 램짱, 자동역관님, 치킨쿤, 호무새, 김도, 아마 이따 나성님이 오지 않을까. 자, 우리 남쪽으로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가시죠, 가시죠. 64개씩. 꺼, 꺼, 꺼. 맵님, 자동, 김도, 몇 가지. 아, 맞다. 슬라임볼 몰아주자. 이거 드디어,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 나성님은 오늘을, 아, 맞다. 나성님, 마크 때문에 일을 못 하셨다고 들은 거 같아요. 핑계는? 아, 진짜 근데 마크가 현생으로 못 살게 돼요. 그렇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돌이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 두 칸. 건전 맨날 하시면서 뭐 마크. 이렇게 쭉 뚫어버리자, 그냥. 두 칸만. 도둔 방송 보고 싶어서 8시에 출근했다가 저기 퇴근했습니다.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들 보면은. 아, 네. 할머니 리어카 부스는 조광현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닉네임 좀 바꾸세요. 아, 좀 닉네임 좀 바꿔, 좀. 아니, 아이디드 그 빡 터짐. 아, 좀 바꾸세요. 나 진짜. 아, 좀 바꿔, 좀. 아, 좀 바꿔, 좀. 아, 진지, 진지하게, 진지하게 바꿔주세요. 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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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몰라, 그냥 웃겨. 아, 잊지마, 잊지마. 아, 잊지마. 아, 잊지마. 한 세트 꽉 채워서 간다. 한리부조. 아, 그냥 관심 주면 안 돼요. 관심 주지마, 관심 주지마. 여기는, 여기는 완전 저건데? 흙으로 채우고. 이거 침이 없는데, 완전 이거. 저 추운 동네인데? 자동으로 놓게 되는 거야? 아,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아, 님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 그 오해를 물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좀 바꿔주세요. 이것도 좀. 아, 지금 채팅으로 어구를 못 끄니까, 아이디로 어구를 끌어, 사람들이. 아, 맞다, 호무새님.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디스코드. 솔직히 나 집에, 외쪽에 피라미드라고? 아, 근데 왜, 왜? 무슨 일인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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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어머, 무슨 일이 있어요? 자동을 시켜서 돌테면 자동으로 돌펴낼 수 있어요. 초대드렸거든요? 초대드렸어, 초대. 아, 치킨쿠님이 괴롭혔다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홍세님이, 형 아닌가요? 아, 피라미드는 여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만 하면 형이고, 사람만 안 하면 형 아니에요. 아! 아, 완전 별개로, 별개의 존재로 두 분을 지어놓나 보죠. 그치, 그치, 그치. 제가 조의 의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저기, 조의 의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만 하는 거 아니면 형 아니라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꼽으면 사람만 하라고. 꼽으면 사람만 하잖아. 아, 그건 좀, 아, 예. 뭐, 당사자들끼리의 일이니까 뭐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토끼, 토끼, 토끼. 토끼, 토끼 어떻게 해? 토끼 어떻게 해? 토끼도 있어? 아파트로 가는 순간 존댓말 나오나요? 토끼 어떻게 해야돼? 아, 그건, 그건 인정해. 토끼 어떻게 해야돼? 흐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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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랑 싸우는 중이십니다. 아, 얼마나 있어야 될까? 뭐야,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원래, 동조끼리는 기본적 아니겠습니까? 아, 토끼는 목 키우는구나, 또. 토끼 목 키워요? 아니, 저거 뭐. 어? 석탄 좀 깔아. 역시 저세상 방송이야. 그러길 잘했네. 여기, 와, 뭐. 아, 네, 제이클라든이나 삽니다. 아, 네, 제이클라든이나 삽니다. 어, 여기는 빙가 지역이네. 어? 토르프탑이야. 어, 뭐지? 저기 뭔가 있어. 여긴 스계지형 아닌가요? 와, 겨울왕국. 와. 저거 뭐야, 사람인가? 와, 저작권. 아, 용암이구나.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언제 왔어요? 여기가 스계지형을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정글을 못 보고 있어. 그 뭐 무슨, 던전도 있대요. 그 지상에 있는 무슨 뭐, 네임드 몬스터들이 있는 집도 있고, 막 이렇게 부럽네. 뭐라 그러지, 아, 나 배고파. 배고파요? 드세요. 아, 네. 와우, 아키니그 맞습니다. 아, 꼬니가 없네, 이제. 아이, 정글이 더, 정글이 더 흔해? 와, 정글 찍었나. 우리 정글을 아직, 누구로, 흐흐흐, 어제 이천 가,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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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지금 나무로 지금, 삽,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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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직 두 개가 남았거든요, 저희. 아, 내일은 동가이들. 아, 아니야. 그거 기억 안 내려고 그냥. 기억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 오늘 30년 발 두 번 날린 게, 인시엔트 곡관이 진짜. ㅋㅋㅋㅋ 어떻게 정글빼고 다 갈 수 있지? 어떻게? 태력코터로 있어? 야, 그러다 아틀란티즈도 찾겠다, 인제. 아, 야, 얼룩이 토끼 있어. 사실 그것 똘삼한테 있음.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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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해서 잘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오케입니다, 저는. 다시 배 타봅시다! 맙시다! 어, 예. 아무도 우리를 못 막아요. 저희 지금, 우리 아무도 못 막아. 제트칸 4,500까지 왔거든요? 타시죠. 5초까지 타시죠. 타세요 타세요.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타면 안돼. 잠깐만, 여기, 여기 타면. 여기, 여기 타면. 잠깐만. 응? 뭔가 캔 흔적이. 얼음, 얼음은 진짜. 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 수침? 아, 지침. 아, 잠깐만 얼음 위에서, 얼음 위에서 지침. 얼음 위에서 지침. 얼음 위에서 지침. 얼음 위에서 지침. 네, 두부 범벅, 두부 범벅된 스님 감사합니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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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왔어. 나왔어. 밖으로 나왔어. 지침? 밖으로 나왔어. 어, 이쁘러 간다. 하나! 둘! 셋! 야! 야! upon me Listing 완료. 완료? 잤어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그다음 왔어, 후보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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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수 후보쎄! 후보쎄 ray! 후보쎄 ray! 후보쎄 ray! 후보쎄 ray! 오케이 됐어 지금 혼자 육회랑 참치회랑 소주 먹고있어 망했어 파이팅! 김차카님 감사합니다 문제야! 문제야 됐어! 오! 저기 근데 나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인벤도 지금 사태 같죠? 어 저도요 지금 넥칸 밖에 안 남았어요 뭐야 이거 여기까지가 5초 찍고 돌아가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저분들 지금 어디가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분들한테는 안 드리는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각이 안나와요 다음에는 독초로 가자 궁금해서 그래 아쿠쿠가 똥 아쿠쿠가 똥 아쿠쿠가 똥 아쿠쿠가 똥 배타고 여행중이야? 로스트하크 간다고? 신천지를 왜? 신천지를 왜 찾아가는 것이지? 밑에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것도 있어 아니 범위 범물범함님 신기고도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칼로도 잡아주던데 아 고양이 잡으러 갔다고? 아 사방이 아니지 모래지 아 왜 없어 고양이 찾으러 갔구나 자전 모둠식량이 바닥났는데 일단 구워야될거 고양이를 찾으러 모험을 떠난거지 아 진짜 제가 한 7개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로스트를 돌아가야될거 같은데 로스트 마크하고 있대 아 킹평이군요 5천 찍었다 돌아가자 5천 돌아가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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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talent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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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한 열 몇 개 줄 것 같아요 한 입 몇십 개 정도? 아니 20개? 2, 30개? 여기 어딘가에 상자가 있거든? 3개인가 있을텐데 네 고맙습니다 이미 구독자들 뺄고 다 소상 주냐고요? 전지가 나와 감사합니다 하나 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괴랑 에메랄드가 있는 사과 곰팡이니 고마워요 첨감성이 좀 있네요 아 근데 활자티콘은 2개에서 중단하려고 너무 많으면 너부로가 심해가지고 1인당 2개 정도 아 네 김연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TNT로 뭐하지? 여기 박스 몇 개까지 있더라? 새벽에 함정이나 하나 만들어 놓을까? 몇 개 있어요? 나 옛날에 그런 함정 판적 있거든 옛날에 어떤 함정 판적이냐면 그 외딴 집을 만들어 뜬금없이 그리고 그 안에 상자를 놔 그 집 앞에 일단 팻말을 놓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엘베랄드 절대 열지 마세요 뜬금없이 그리고 거기에 TNT 함정을 넣는거지 흐흫 선전은 그랬다고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푸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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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랩을 얻다 놓냐면 입구쪽에 이미 들어간 순간 뒤져있는거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요 교묘하게 놔야돼 땅에 묻힌 보물초도 땅에 묻힌 보물초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책도 있다 책은 중대상황이지 종이로 치도 좀 만드세요 종이제 드릴게요 아니 그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좀 민망하네요 저 님 그거 안바꾸시면 님 닉네임 금지어로 해놓을거니까 아 근데 잠깐만 만들려면 아 네 상하곰팡이니 감사합니다 저기인가? 됐다 찰떡코타는 많이 생겼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알아? 아아 위치 나오는구나 와 나 여기서 동쪽으로 존나게 가야돼 또 독쪽으로 존나가야돼 좀 봐도 되나요 한번? 궁금한데? 잠깐만요 이거를 됐어 바닥에 조금만 더 깨자 이거 지도복사를 씻지않나? 바로갈까? 이게 어디야? 아 바로 앞에라고? 진짜? 바로 앞에야는데 어? 보물지도있다고? 어 우리 보물지도 나왔어 어 어제 먹었어요 보물지도? 그.. 잠깐만요 어.. 아 이거 칸이 좀 이거 보물지도 한번 갔다올까요? 푸하 깨부가? 겨울보밤님 고마워요? 아 뭐.. 신없듯 없이 주실라 그래 이게.. 좀 문제야 사회적인 문제야 진짜 자, 지도 어떻게 맞을까? 아주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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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나 침팡! 아 나 침팡! 나 침팡! 나 침팡 없어! 나 침팡 금 있어야 돼! 아 금이 없다 플러스 아 금 아니야 아니야 레드스톤에다가 철괴 4개 한 칸 더 한 칸 더 올려 철괴 있어요? 레드스톤 있으세요? 없어요 아이고 졌어 보물 지도를 저기 두르라고? 그거 두르지 말라던데? 두르면 축청이 커질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하지 말라던데? 오히려 오히려 목이 힘들어져요 어 목이 힘들다는데 두칸 두칸을 해야 돼 말고 이 지도를 해야 되겠어 아 근데 두부범벅 댄스님이라서 아 근데 죄송한데 그건 좀 이 지도를 근데 그게 무슨 의도가 있죠? 잠깐만 이게 세 지도인가 내가 그 나무 두 그루의 의도가 뭐죠? 어 이게 세 지도다 아 김성모 만화에 나오는 그건가? 7번이 세 지도다 야 이거 자동 자동 여지도 자동 여지도 아 여기서 빡쓰 빡 써쓰 아 뭐야 써 써 써 으잉? 이거 안 써져 이거 안 써져 쓴건가? 음 좋아 보물 지도를 주려 말하면 그냥 지도 안 돼 아 그러면 저희는 보물 지도 한 번만 가보나요? 저거 한번 시켜보러 보물 지도 가죠 보물 지도 가죠 다 닦 겁니다 보물 지도 갑시다 다 닦 겁니다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네 유나 다시 시키니까 감사합니다 나 요새 victoria 죄다 무슨 막이 쉬워진 닉들 밖에 엉네임 건전하게 값시다 여러분 자동 여지도도 실리지마 자동 여지도 또 왜 줄일라 그래 자 가볼까요? 아 그만 좀 줄여 그만 좀 줄여 자 이거 배타고 그만 줄 그만 여기 봐봐요 근데 해상부터 지금 만드는 건물 좀 노리고 배타고 아니에요 배타고 제가 뒤에 타대니까 위치 말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겁니다 자 자동 보물 지도? 자동 보물 아 그만해 그만 정승 맞춘 동쪽으로 여기서 약간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아 이 아픈 벤이 막 갑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에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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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에만 뱉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오른쪽으로 이 섬 지나가지고 아니 섬 지나가서 섬 지나가서 아 네 레바와 레코다님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쭉 쭉 가서 약간 약간 왼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그렇지 그걸로 쭉 쭉쭉쭉 아 잠깐 몇 칸 올려야되지 아니 하관없지 트라인을 안아야되는데 그래 그래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어 여기 스톱 여기 스톱 아야야 그 뭐야 모래 위로 모래 위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여기 아까 왔던데죠 어 여기 지나면 되요 아 잠깐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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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면돌이 없으신거 같은데 배 임면돌이 없어졌어 이제 니그로까지 어그로를 끌다니 대단해 목은 날 어 왜 용암 빠질뻔했어 쓰레기 좀 버려야겠다 여기다가 잠깐 버릴게 없네 여기인데 용암이라고요? 잠시만요 용암 바로 여기니까 여기 밑인거 같은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어 여기 땅 파야돼요 용암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만 하면은 용암을 파래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모래를 파래 모래를 용암 메우고 작업하자고 그런 사람이 되어선 안되겠지 제가 메우겠습니다 저거 가져왔어요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거야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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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쪽인데? 이쪽을 이렇게 봐야돼 어 밑에 있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깊게 팔 필요없다구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건물 또 있거든요? 삼사셀카면 나오더라구요 집안공하고 꼭대기에 용암한 바가지 부어주세요 제발 아 양농이로 물고기 잡는 거구나 아아 안될 무조건 모래에만 있대요 모래에만 저는 아직 인간, 저는 아직 인간이에요. 모래, 저 삽이 없어요. 어, 쥐침! 찾았어요? 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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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올드맨 로컨이 감사합니다. 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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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허무세? 잠깐, 불러워요. 허무세? 어, 나갔어. 아, 오케. 착! 갑니다. 신대방으로... 누웠어요. 저 누웠어요. 아, 네. 고백님 고마워요? 쥐침! 어. 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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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내용, 요약 레드 스톤로 시청자 이빨 갠딕트캣 만듦지금 알 붙이는 중 모래를 파래 모래만 있대 모래만 근데 지도가 축적이 너무 개판이라가지고 와 누구 축적 지도 늘렸으면 좋대뻔했다 잠시만 어 늘리면 진짜 보기 힘들어져요 어 이거 늘리면은 답 안 나오거든요 이거? 잠깐만 그 약간 용암에서 약간 이쪽이거든 좋았어 그런데 김정무치는 빅코드 안들어오시나요? 어 아직 초대는 드렸거든요 아직 안들어오시는거 일단 일단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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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시죠 열어보시죠 잠깐만요 아 이거 물 때문에 잠깐만 아 네 아라이오 27 4달러 감사합니다 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내 첫 구독을 형한테 줄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거 물좀 막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재 이 물 breaking nunca 10년에 멈atters 진짜 지윗같은 건물이야 아 잠깐만 이거 왜 깔아 그래 이거 왜 깔아 10대를 왜 깔아 10대를 왜 깔아 9대 1 수준 치러 naive 수준 수준 수면 아 대 어 시벌준 silur 흉물스러워 어 Corporate 우리 잠깐만 여기 마감해야 되지알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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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kicks submit 왜왜 얼음으로 못 잡으세요 아, 귀찮다. 됐다, 됐다. 됐, 됐나? 안 됐나? 물 좀 퍼내고 있어요, 지금. 됐다, 막았다. 아,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도로 좀 버리고. 아, 물 블럭이, 아, 저기 있구나. 아, 물이 딱, 그, 상사 블럭이 있어가지고. 성기사는 정말 최고야. 잠깐만요. 아, 지금 못 나가네. 다이아 3개. 오케이. TNT 2개. 철괴가... 철괴 12개. 금괴 3개. 에메랄드 5개. 일단 바다의 심장 1개. 이거 이제 보물지도 필요 없지,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네네, 안 써도 돼요, 이제. TNT 2개, 그리고 다음에 킨 여러가 2개. 이 킨 대구 2개. 아, 금 2개 더 있네. 오케이.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겼어요? 네네네. 오케이, 갑시다. 아, 됐다, 됐다, 됐다. 횃불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나무 캐야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나물도 일게요. 다이아 3개인과 산밤을 챙기라고? 마다의 심장을 챙기라고? 아, 근데 하나, 하나 있어요. 드릴게요, 이거. 음, 횃불이 좀 더 많아야 돼. 아, 이거 고양이에요, 님들. 고양이. 어디 있어요? 고양이 귀 보이죠, 저기. 저기. 좀 멀리서 봐야돼. 아, TNT 2개 드리는 게 맞아요. 나, 내가 두 개나 있고. 바다에 심장이. 바다에 심장이. 바다에 심장이 있었다고? 아, 저거 꺼냈어요. 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꺼냈어요, 꺼냈어요. 네네네. 여기 올라갈게요. 형, 사랑해요. 아, 네. 형, 김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버려야겠네, 이거. 금은... 뭐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어? 뭐야, 강아지다. 뭐야, 아, 이 킨년을 했구나. 아, 이거 푸세요. 아, 저거. 다 구워놨어요. 괜찮아.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한데. 모래? 아, 모래입니다. 나무하러 가자. 아우. 아우. 아, 껏한데 왜 껏어? 바다에 심장 거기 쓴다고 그러는데. 물속에 숨쉬는 거. 이거 됐어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가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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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무조건 한 개 나올 거예요. 아, 나무를 좀 심으러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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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일단 무섭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무섭고 돌아가야 돼. 집으로 무섭고 돌아가야 돼. 이거 이러고 죽으면 대첨사거든요. 아, 진짜 대첨사다. 앗! 나무를 좀 심어야 돼요. 이거갔다. 20명. 26부류만 집자. 아~~~ 내.. 내 뷔. 내 뷔. 내 뷔. 아 내 뷔. 내 뷔. 아 근데 리Der이 침그cios인 거 아니에요? 고고고. 아, 둘이 침그러. 공우를 좀, 신고 다닙시다. 집으로 갈 길이 멀다. 왜 쉬지? 집이 마이너스였죠? 집이 마이너스였죠? 집이 마이너스죠? 이건 뭐야? 자 이거 뭐지? 돌아서 가자고? 서쪽으로 약간 돌아서 갈까? 살짝 걸어서 배 타고 나오고 또삼집 거야? 아 또삼집이구나 대각선으로 서쪽으로 갔다가 독도로 갑시다 또 끌까요? 저 지금 가고있어요 어디갔어? 아 네 형깅님 감사합니다 바로 누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형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왼쪽에 범 있어요 사랑해 여기까지 가시거리가 짧나? 잠깐만 내가 갈게요 내가 헷갈렸나 지금? 여기 10개 있는구나 끝에까지 꼼꼼하게 골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말이야 고양이 머리색은 핑크색으로 사는데 더 이쁘지 않을까? 아 그래도 일곱번 자고 여기까지 왔네 일곱번 잤어요? 어? 예 부회님 왜요? 디스코드에 지금 안계신가? 어? 무생여님이 누구지? 바다의 심장으로 아 호무생님 아 호무생님 아 호무생님 아네 빵색 감사합니다 coupe 터지는거 아니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간수님의 포도색국지님 감사합니다 흠 흠 흠 흠 갈게 이걸나 흠 흠 흠 흠 한광에 수박씨 있대 아 내가 수박씨 그거 저거 했네 세모위로 줘버렸어 중요한건 한광 찾아놨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따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거 미쳐라 그 다 핫플러 찍어놨거든요 오케이 그 김단송님 불피해가지고 한 500 이동해서 땅 흠 흠 흠 흠 어 잠깐만 잠깐만 수박쿠 뭐야 저기 세기구 저기 갔어요? 정글 갔어요? 정글 넥 뭐라고요 어떤거요 정글 갔다왔어요? 아니요 저 정글말고 저기 왕산 찾았어요 방산이죠 나랑 비슷한데 오시는 것 같나? 자동님 자동님네 집에 뭐로 있다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어딨나요? 올림푸스 여기 위인가? 아니 아니 제일 1층에 있어요 아 1층이요? 오케이 오케이 1층에 상자 옆에 있어요 여기서 배타죠 아 그러자 미언부서 존재감부서 쭈욱 쭈욱 갑시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아 그랬다 올라가서 막아야겠다 그냥 가져야겠다 안 되겠다 지형이 너무 굳이다 아 배고파 익힌 연어 익힌 연어 멋있다 저 탑에서 나오는 철도는 전립선이군요 어 맞다 우리집에 스케이트장 만들어야겠다 야 완전 각종 놀이시설 안전한 놀이 복슬레이 경기장 안전한 놀이트 바로 만들어야지 아 또 또 그랬어 맨날 맨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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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음이 매운데 있어가지고 닭갈리 있으면 재밌게 날렸습니다 닭갈리 있으면 쑥 갔을까네 안타는게 더 빠른다고 나중에 동계올림픽 교체할 때 어 오 그래 지하수로를 얼음 장판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시키는거 연금수 이속포션 오케이 그거 무슨 마녀 뭐 가야되는거 아니였어 뭐지 날 왜 찾는것이지 유리병 만드는건 아는데 연금수 갈려면 뭐해야돼 연금수 갈려면 지옥가야된다고 몇이지 이거? 난 천국가고싶어 3500이네 모르고싶다 김동아줍시 진등성화 수술해서 땅군대 네 앞으로 4000 남았습니다 와아아아 갈수있습니다 걱정해봐십쇼 테라코타 테라코타인가 거기 저기 네 세라코타 여기는 아까 왔었으니까 오멘토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야돼 아까 그건거같애 저희 보고왔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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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간다 해지면 수침해야되거든요 후 그래 정수 안 만든게 어디야 그래 와 섬에 마음을 얻어서 서쪽에 서쪽 대륙을 향해 나아가자 갈리아 3개 팀 바다의 심정 금괴 3개 오늘 숙박은 섬싱 온유어마이 주침은 여기에서 한다 네 예치강 박펠레님 24개 구독 2년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일단 주침 일단 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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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기다려 주침 주침 하나 자 기다려 둘 지금 누가 가고있어 오 사 하나 셋 이 야 야 네 존 양이 오케이 아 좋은 아침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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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오늘도 즐거운 어 작업재기를 힘 세고 강아지 집은 풍성한데 김도님은 왜 다 파손있다고 아 아로보토도 마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서버 이제 도움이 다 찼을건데 56 30 30 3 큭큭큭 큭큭큭 어 이거 아닌가 이건가 이거 이거네 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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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캘수있나 물속에 있어서 들어왔다 놨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이 사람은 왜 이런 풍물을 지는거지 나는 왜 이걸 보고 있는거지 나는 누구지 으아아아 이거 문장 만들어 숨 쉴 수 있을텐데 갑자기 아야 아야 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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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쿠아맨이다 아아 아쿠아맨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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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재수학원 들어가는데 건강조심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캠 캠핑체닝 감사합니다 삼지창 꽂혀있네 이거 얘들 그러면 이제 계속 있는거 아니야? 얘들 계속 있는거 아니야? 어떻게 가져가? 어 어 잠깐만 저거 떴어 풍성한 날구가 있으면 풍성한 도도 있어야해 그래야 우주의 균형이 맞을거 아니야 뭐야 방송 터졌다고? 나만 터졌나? 좋아 어 터졌다고? 하얀색 양털로 지비해 나가 손스럽게 나무 한그루 지어주자 큐 여기가 밖에 배 보이죠? 배요? 네 남파선이 아니면 우리 저거 아 네 배 터졌네요 아 뗏목 떠있거든요 뗏목 하나 만들어도 돼요 지금 하나 아니 근데 이거 남파선 근처에 아예 무조건 있는건가 아쿠아맨이 어떻게 해야되지 아 밑에 있어 아쿠아맨 있어 도망가게 할거 같은데요 이거 도망가게 할거 같은데요 여기 들어갔다가 죽으면 타격이 너무 커서 어 100%다 이거 그러면은 저 불러갈게요 이거 자표만 찍어놓고 자표만 찍어놓고 좋아 저쪽도 유리 창문을 만들어야겠지 아 다시 다시 켜질겁니다 자표를 입구를 여기다 만들지마 798 800에 3200 800에 3200 800에 3200 돌 자 메모야 여기요 800에 3200 800에 3200 상자에 템 넣어놓고 트라이하면 여기 다시 와야되가지고 아니면은 오늘 밤에 여기서 잔 다음에 리스폰 기적 잡아놓고 상자 캐 볼까요 한번 예 입구가 이미 3번이라고 아 근데 잠깐만 입구를 여기다 하자 위험하지 않을까 침대를 깔아놓고 상자에 템을 넣은 다음에 좋았어 아 그럴까 그게 나을수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창문이 위에서 여기다가 저 저기 여기 임시검체로 만들죠 2칸 2칸 3칸 3칸 아래쪽 상자를 이것으로 세트를 하려는 것인가 침대를 설치를 하고 사다리 오늘 밤은 이제 땅이나 파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자를 자 여기서 1칸 2칸 3칸 아 이제 방송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방금 혹시 저 고양이 이름이 자야인가요 맞죠 아닌가요 맞죠 아니가요 네 응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유리 유리 가져야겠다 유리 아 얘 댐게 잉럭구건이 일단 뭐 집꼭대기에 양털로 분수 만들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거지 한 칸 위로 해야겠는데 날라 사는 있어야지 살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남파면 여러분 모두의 건축물보다 가장 훌륭한 건축물인데 왜 다들 흥물스럽다고 하시는 것인지 하하하하 마크는 땅 캐고 집 짓는 재미지 아 보이지에는 맞습니다 하하하하 자동류 세가서 눈 떠와서 새하얀 눈블러브로 옥상부터 외벽에 좀 꾸미자 자녀야 근데 뭘로 잡지? 그러니깐 칼이 일사체는 근데 좀 때려 잡으면 되는데 칼이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예 정도 중 어 된다니까? 맞는거 같아 오케 잠깐만 얘 아쿠아맨 맞어? 좀비야 그냥 불좁이야 얘는 그냥 불좁이네 아 네네네 아저씨 전에 레식 조트 찍을때보다 더 집중하는거 같아 그땐 프로 같아 멋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지금은 왜? 어 문제가 뭐 지금 왜? 지금 뭐가 문제야 삼지창 아까 그 삼지창 던지는 애가 아쿠아맨 제이스앤더미인가 보네 거기서 걔가 계속 배포수고 이래가지고 아 배포수다고 진짜 그 배타고 가다가 만나면 진짜 그냥 무조건 죽겠네 엄청 끔찍해집니다 그냥 무조건 죽겠네 잡았다 나이씨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올거 같아가지고 이거 물속에서 활성맨은 얼마 안나가죠? 전문가 오늘 아저씨가 박은 후에 수만큼 내일 박혀있던 모근이 빠진다면 딱 안해 여기 여기 한마디 있어 바로 밑에 헐 빨리 자 일로 가볼게요 올라올까요 그럼 횃불이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전면만 좀 매치를 해보자 일단 가inch 이리 얘를 잠깐만 여기 일단은 나무로 나무로 저걸 만드는고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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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따고 에코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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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앞쪽에 배 정문 배 정문 10배 남았는데? 10배 남았는데? 저 친구만 잡으면 되나? 제가 마지막인가? 3주차 근데 많이 센가요? 맞아 한방에 갈려나? 설마 한방에 죽지않은거 얼마나 세? 많이 안세 많이 아프다고 많이 아프대 8데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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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센데? 피가 10인데 8데미라고 아 네 이 택기에 술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찾는 정글나무 정글나무로 만든 배야 정글은 어딨어 정글은 어딨어 정글은 어딨어? 아 맞다 한방에 피를 아 여기 전망이 좋아 여기가 4칸 가는거네 방황이 없으면 전망이 정말 좋은곳이에요 안녕 아 오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다왔따 올라왔나요? 아 여기 반대쪽에 아야야야야 한방밖에 안나져 한방반밖에 안나져 한방반밖에 안나져 한방씩 흙어야겠는데 갔다갔다하면서 allas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어 이러면 나성집까지 보이겠지? 가야되나? 내가 때려와서 나한테 울지않아 레이키딩이 감사합니다 죽어라 죽였다 죽였다 가야돼? 가야지 보인다고? 와 무심무심 아 무심무심 정글 도버린이 양쪽 도매 생긴다고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들어와서 한번 보고 올까요? 들어와서 쭉 가갔다 다시 빨리 나간다 일단은 서차에 들어가보면은 여기 없다 그거 그거 그거root 그거 그거푸죠 왜안가원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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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왂왜왜왜왜왜 Eagles skong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죽은데 이거?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수영해야 되는구나. 오 깜짝이야. 피 채우고 좀비가 어딨는거지? 큰일날뻔. 하나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피 채우고 상상 못봤어. 와 이게 공조님꺼인가요? 굉장히 우람하고 단단해보여요.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제작대가 없었습니다. 중의적 인중인 감사합니다. 여기꺼는 없어요. 거기 없어요? 고양이 수염도 좀 봐야겠다. 발광석으로. 아 알았다. 고양이 수염이 없네. 상대에 넣어볼게요. 발광석으로 고양이 수염도 좀 그리고. 배 밑에도 있나? 뭐 혹시? 야 뭐래네. 문컨만 되고 횃불컨은 안되는걸 내고 있어. 오오오오. 이게 끝이야 그러면? 배에서 어디서 나올수있지. 보물상자가.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찾았어. 어이 뭐야 이게 뭐야. 어 가죽. 잠깐만 가죽이 뭐야. 가죽뽀자. 여기서 가자. 인첸트 가죽이야 이거. 소실 쳐주는거야. 죽음없어져 이거. 아. 아 생각보다 높네 타워. 생각보다 가운데 기둥에 비해서 양옆에 동부장이 크네요. 이거 필요없지. 이거 필요없지. 하형으로부터 이거. 오 오케이. 지도는 챙기셨나요 혹시? 당근 챙기고. 잠시만요. 지도가 없어요 종이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은. 하나를 그냥 가야겠네. 이거 이게 상자 이제 끝인가 이거? 일단. 여기 상자에는 없었어. 근데 아낌없이 써도 될려나? 뭐야 나 신발있네? 이거 나 신발 왜 있어. 지도가 없으면 하나 더 있는거에요. 나도 저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땅에 보물치져있어. 그냥 같이 선배 압살할 만큼 커다란거. 아 그래 그렇게 약간 무늬로 해보자. 무늬로. 어떤 식이냐면은. 어 밤이야 밤이야. 밥이라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잠깐 잠깐 페텀. 페텀 없지. 나가 나가. 페텀 없지. 이렇게. 어 전 누웠습니다. 북한 기준으로. 이렇게. 북한씨. 고양이사물. 고양이사물. 아 뭐 잔다고? 어. 빨리 가자. 어 빨리자. 빨리자. 둘. 셋. 하나. 오케이. 완료. 오케이. 좋은 아침. 추침 끝. 추침 끝. 추침 끝. 일단 챙겨서. 다시 가져갈까요? 아이템 다? 지금. 잠깐만요. 여기 다 넣어놨어요? 네 다 넣어놨어요. 확인해보실래요? 툭칸. 툭칸. 툭칸씩. 터를. 이만큼 이거죠? 어떻게. 이거 다 못가져가지고.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도를. 잠깐만 지도를. 하나 둘. 지도가 문제가 아닌게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번엔 남쪽이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가죠. 남쪽이요? 완전 남쪽이요? 남쪽이요? 완전 남쪽이요? 아 완전 남쪽이요. 하나 둘. 하나 둘. 어차피 지금 남쪽이네. 가자 가자 가자. 베 베 베. 하나 둘. 아이 칸이 뭐 너무 많은데. 둘. 테락 갔다. 하나 둘. 집가서 템 정리하고 하자고. 여기서 집가서 템 정리하면 내일이야 내일. Steven Regale는 받아도 되고 오는거야. 고! 빨리 용한 군수도 만들어 주세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풀어져 나와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 잘하지 마라. 아 상자 비우가자고. 이메일에다 상자 넣고ugaци고. 여기까지에서 여기다 넣어놓고 오세요 아이템쪽. 상자에다가 조금만 비우고. 하 다 넣고 걸까요? 아니 한 한. 여기서 일곱 개만? 일곱 개 정도만? 일곱 간만? 그럼 바다의 심장이랑 다이아몬드만 넣어놓을까? 그건 좋은 거라서 테라코타를 넣어? 테라코타를 넣어? 테라코타를 넣어? 자표 아까 적어놨어 자표 아까 적어놨어 자표는 내가 적어놨어 800에 3200 적어놨어 줘 아니야 여깄님이 가져갈 거니까 나는 안 됐어 둘 나는 이동 이거 19거시셨나요 내가 벌이 썩을 사탕 먹었네 어 도박장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고 홀짝하실 분 치킨쿤의 안전놀이터 덕티엑스 오시면 수박드림 수박제공 제발 집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게 빌어주세요 저 지금 4천이에요 아직도 4천은 돈이 있어요 하하하 끝에가 끝에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지 형 핵불웨일이 많이 당직해요 정말 종결적이에요 아 무슨 소리세요 안전놀이터잖아요 예 막 슬롯머신 내렸는데 막 밑에서 들어갔다가 이거 땅 꺼져가지고 땅 꺼져가지고 땅 꺼져가지고 모두 일단 오세요 오세요 오시고 얘기하세요 오시고 여러분들 최소 다이아 그 뭐냐 철이랑 금이랑 다이아 다 챙겨오세요 여러분들 네 예 왜 챙겨가야돼 왜 다 챙겨오셔야 돼요 알겠죠 뒷손으로 가면 안 돼요 뒷손으로 오면 안 돼요 돈 들고 와야죠 돈 들고나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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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요 저 반대쪽이 어떻게 되어있었지 내가 지금 그게 없어 손으로 파야돼 저도 섭이 없어요 지금 손으로 판다 보고하겠다 용암용암하니까 고일땐가 방학때 하루에 10번을 하고 그래서 빨간게 나왔던게 진짜 절대 못찾게 몸상자를 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진짜 보물 산다 여기있다 살았다 오케이 뭐있어요 여기어보시죠 헉 이게 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바다의 심장 하나 또 있다 와 우리 하나씩 가지면 되겠다 바다의 심장 심장은 무조건 한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기 버리고 어 다이아 몇 개 나왔죠 다이아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럼 제가 세 개니까 두 개씩 나누면 되겠죠 오케이 보물지도는 쓰신거죠 이거는 네 네 방금 쓴거야 철개만 챙기고 됐습니다 갑시다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이 아찔한 높이에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고 가야됩니다 칸에 이 뭐라 그러지 가야됩니다 탈량부터 생기러 갑시다 그 무슨 직업이라 그러죠 이거를 일단 겹치세요 겹치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아아 아이템 아이템 노인분들 노인분들 계시니까 일단 초반에는 신난 맛으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반시 반시까지 됐다 살아서 가야될 갑시다 이게 첫날이 되게 중요해요 님들 님들 올라면 아직 멀었어요? 테라쿠타만 챙겨가면 돼요 좋았어 뭐 먹을 거 만들고 싶은데 그동안 자야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아니야 아직 넘었어 어 뭐야 자야된다 하하하하 뭐 일단 한번 자고 거기서부터 날이 또 얻어지기 시작했어 또 잔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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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가가지고 어차피 저희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좀 자야돼 하나 하나 또 내려와 하나 둘 세상에서 가장 큰 곡 음물 브루즈 바이리파가 드디어 이 세상에 공개되라 제가 한 거 구했어요 하나 둘 그림 그림을 더 나아야겠다 하나 둘 새로운 튜드 뭐야 이거 나 뭐야 미역 오 못 캤는데 켈프 켈프 뭐야 켈프 미역이야 켈브가 미역 아닌가 야 이거 밤에 보면 되게 이쁘겠다 켈프 자더라고 켈프 자더라고 겉서부터 가슴이 막 설레이고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천연 전류래 천연 전류래 막 두근두근 거려야 지금 켈프 김도협회 맞다 볼까? 난 버려야겠다 애매할 때 버려 나 버려야 나 버려야 켈프 그래 미역 이 근처에 많던데 거북이 농장 쪽에 켈프 걔 많더라고 내가 어디 타 두고 갔나 바이아를 지금? 네? 아니 바이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맞구나 그러면 여기 여기 드릴게요 자 실수로 어 여기 다행히 복괭이잖아 어 뭐야 뭐야 이메토리 아 진짜 모나먼 모나먼 여행이었다 차 멀고도 험한 여행이었다 아니 집에 돌아가야 된다 문제가 그게 아니고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야 된다 문제는 집으로 안전하게만 가면 된다 제발 안전하게만 가면 된다 정글 빼고 다 찾았네 진짜로 아 정글 빼고 다 찾았어 안전하게만 가면 돼 김도형 잠시 생각해봤는데 형과 우리는 형과 우리는 그저 건축물이지만 아니 왜 진짜 그림 다 세부밖에 안 나와 퇴보의 저주에 걸렸어 맞아잠 고양이 수염이 없네 24시간 내로 퇴보를 하지 않으면 여권이 퇴보를 자 고양이 수염을 내가 어디다 놨지 좋은 가족이 둘러간자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한 방송 이제 고양이 수염만 있으면 돼 고양이 수염만 있으면 돼 진짜 커다란 배 만들어서 갈 수 있으면 되겠다 그 안에다가 물건 막 씌어가지고 고양이 수염을 망망대 남편도 대응도 안 먹는다 로스트 아카 아니야 로스트 아카 봐봐 1 2 세 번째 블럭 옆에다 붙이자 세 번째 블럭 옆에다 세 번째 블럭 옆에다 세 번째 블럭 옆에다 붙이자 레드스톤 어디다 놨지 내가 은근길 어? 내 레드스톤 어디갔지? 아 맞다 나 18군 걸어야지 아 잠깐만 18군 올게요 아 이게 사실 걸리면은 없는데 님들 눈에 자꾸 마구니가 끼워가지고 내가 18군 걸어야겠다 아 잠시만, 레드스톤 어디갔지? 레드스톤? 아니 레드스톤 블럭이 어디갔지? 김도가 지금 지르려고 하는 팀의 옆에 커다랗게 구실대의 팀에 바로 이미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미 붙어있다고요? 19금 빨리 19금으로 바꿔 저희도 위험한거 아닌가요? 아 고양이라니깐 아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레드스톤 블럭 여기 있었구나 고양이라니깐 1,2,3 아 세번째 블럭이 붙이기였나? 기억이 안나네 자 해가 해가 치기고 있습니다 아까 세번째 붙이기로 했나요? 네번째 붙이기로 했나요? 아까 나 혼자 말한거 기억나시나요? 아 지금 자야된다고? 세번째 맞아? 자 준비하십쇼 잘 준비를 하고 이제 개인정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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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종종이란? 굿굿굿굿굿굿굿굿굿 에서니 친구 알겠습니다 finances 소견 아 이석영 한 택셀이면 충분하겠지? 어? 수심 준비? 수심 준비 벌써? 어 아니 곤충 만들어놓은 모양이라고 궁금해 수심? 가자 가자 나 갈게 갈게 기다려봐 아 나 갈게 지금 내려갈게 아 수심 수심해 수심 방금 램장님의 말투에서 경멸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됐어? 어 됐어 그래 됐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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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가 시작 자 우리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오 빠이빠이 오늘의 사자성어 어 그거잖아 이거 세계면 충분할까? 일단 붙여놓고 생각해보자 아 챙기셨습니까? 갑니다 복빠 오 귀여운 복빠 자 자 자 2 3 아 진짜 와 인면솀이 완벽하게 채워 아 근데 전국 배마협회님 15개 구독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양이 빼고 다 있네 웨스트 아 이쪽 말고 자 여러분 고양이 못찾으실까봐 제 고양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 나침반 표시는 여기에요 방금 잤던 여기일걸 아닌가 자 여러분 고양이 지금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리스폰즈 없으신거에요 아 리스폰즈 아 이거 침대 캐버려가지고 어 오케이 시작 시작 그 맞네 시작 리스폰이네 고양이 수염 만들었어요 수염 맨 처음 스폰즈 역이라서 나침반 따라가면 되긴 하네 응 시염 만들었어 맨 처음 스폰즈 역이라서 나침반 따라가면 되긴 하네 응 시염 만들었어 힘든 작업이었어 도박하러 오세요 도박하러 오세요 준비됐습니다 굉장히 유혹하시는데요 고양이 뇌가 탄생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고추가 되었다 아 도박 좋죠 도박 잠시 뇌가 탄생했을 때 기름이 그런거 아니죠 계속 넘기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 Pero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모피 어어 문자 되게 많이 오는거에요 아구 아구 잠깐만요 아 잘못 오네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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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 명이 아니 왜 안보이지 아 잘 만들었다. 흡족스럽다. 아 이걸 밤에 봐야 되는데? 밤까지 기다려볼까? 낮에 한 번 찍고. 밤 되면 죽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밤 되면 빛나는 거야? 거기가? 아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밤이 될 때까지. 아 맞다. 자동 그거. 그 뭐지? 탄광열차 연결해야지. 다음 열차는 어디로 연결해 줄까? 건물에 연결 끊겨가지고. 맞아 이기려고. 진동이 실망이 큽니다. 아 횟수해야지? 특정 날씨에 있으면 번개로 쏴줄까? 와 각각? 각각 상처 차인데? 특정 날씨에 번개로 쏴줄. 악수하면 영화는 그냥 레이저 빔 쏘는. 딱! 와 이제 밤에 고양이 머리 위에서 폭죽 쏘고 노면 되는 건가요? 아 네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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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 아 자꾸 왜 이래. 아 미안해. 여기서 연결이 되거든. 자꾸 이거. 아이씨. 죄송합니다. 다시 기준으로 치고 쏟으셨나. 아 그 뭐야. 배그 할때 알트키 누르면서 시점 많이 새가지고. 아아.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알트키가 내리는 흙키거든. 밑에 사람 다 있어. 꼬이네. 남퍼서. 어. 갔다 볼까요? 제가 어 잠깐만. 잉맨 있으시면 갔다 보세요. 잉맨 완전 못 차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 구경만 하고 올게요. 땅에 붙인 보물 지도. 또 지도해 또 지도. 또 지도. 또 지도. 또 지도. 또 지도. 남퍼서 하나 무조건 나오고.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붙이면 확인합시다. 어. 뱀짱님. 안 계시는건가? 잠깐만요. 잠깐 자리 휘우스인데. 네. 형이 또 어디라? 멈 rédu지자. 해 wee. 마라. Library dump neat. 호니짱. 내려갔다 올게요. 동... 어 동력. 전통 레일을. 이 er proper. 아, 이거 물이 없어. 배...밧 lotta. 밖에 없어. 베..밑..밑..밑바닥이 없어. 근데 왜 집에 onder.. 진 become your dog.. 베..밑바닥이 없어 이거. 잠깐만. 배 밑..밑바닥이 없어 leaf Matthias confusion. 손으로 들지부분도 고맙 canceled obscure dinosaurs팀 hine, 나 informatic. kkk 그지. 봐봐. 포니짱! 내려가다 올게요. 동력. 어, 동력. 전동레일을. 이거 물이 없어. 밑바닥이 없어. 배 밑바닥이 없어. 잠깐만, 잠깐만. 배 밑에 부터가 없어. 여기다! 여기다! 아이씨! 감자! 감자 석탄 뭐야! 당근 감자 석탄! 아 잠깐만! 레드스톤! 레드스톤 앳볼! 아 끝에 두개 해야지 앞으로 간다고? 이거를... 본거 같은데 여기서 동... 북동쪽이거든요? 아 그건 뭐... 근처야! 근처야! 냥냥을 고쳐달라는게... 냥냥에다가... 어 그쪽으로!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더 왼쪽! 한참 더 왼쪽! 글로쪽! 글로쪽! 약간 오른쪽! 약간 오른쪽! 저 하얀색 석! 하얀색 석! 하얀색 석! 하얀색 석! 레일을 좀 더 만들어야 되나? 하얀색 석! 오케이! 여기여기! 여보래! 여보래! 여기여기! 바로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하얀색 석! 바로 앞에 있는 석! 이거이거이거이거! 전동레일! 여기여기 스톱! 아 금이 써야 되네! 아! 자동이 금을 필요로 하는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소두로 봐! 소두로! 김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상품 하나 소개시켜 드려 왔습니다! 아 설마 수박은 아니겠죠? 에 맞습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저를 따라오시면 수박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로오시죠! 일로오시죠! 이거 도박장으로 인도하는거 아닌가요? 아이 아닙니다! 어구여기 수박이 떨어져있네! 어어? 어디여기! 어 여기도 수박이 떨어져있네! 아 여기도 수박이 있네! 어 여기도 장사같은건가요? 어! 앞쪽인가? 여기 수박이 있네! 물쪽에 있나? 어! 물물물물물! 여기! 여기 양이 꺽차있어! 이거 좀 크게 지어야 되는거 아닌가? 괜찮은게! 괜찮은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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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되있나? 물쪽에 있을수도 있죠! 네! 저 산 위에 이상한 건물이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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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수박을 더 챙겨볼 수 있거든요! 아 미안! 약간 위쪽이야! 약간 위쪽이야! 네! 아 그래요? 여기여기! 여기다! 찾다! 오! 찾았다! 올라오시죠! 왠지 인벤을 비우고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약간 일로 오십시오! 아 그게 불황하지? 뭐.. 막 막 죽음의 함정이 있는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들어가실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다 드셔면 되겠네!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앞이 막혀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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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저는 가져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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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겹칠수가 없어요! 자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다 챙겼습니다! 아 뭐야 왜이렇게 음침해 여기? 빨간색! 콜! 파란색! 짝! 막대기 한 번 더! 맞추면 두배! 한 번 더! 뽑았을 시 돌려받거나 한 번 더! 한 번 더! 다 모았습니다! 어 여기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아 네네! 아 네! 없어졌어요! 한 번 더 했을 시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집에 가는거야! 이제 진짜 집에 가는거야! 지금 다이아 갖고 계시나요? 아 다이아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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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 들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신다는 이거 좀 청난! 맞습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보시면은! 빨간색은 홀이고! 파란색은 짝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한 번 더! 맞추면 두배를 드리구요! 이거 이거 통과죠! 이 산 통과죠! 하지만! 한 번 더 를 뽑고! 한 번 더 를 뽑으면은! 다시 다이아를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룰이구요! 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깔이 다른데! 아! 좋은데! 자 그럼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죠? 그냥!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버가 있는데! 이 네버를! 잠깐만 당기지 마시고! 당기시면은! 이 물로! 네! 빨간색! 또는 파란색! 홀짝! 또는 한 번 더가! 나올 것이면! 슥! 지나가서! 마지막에 잡게 됩니다! 예예예! 그걸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실거에요! 아! 예예예! 해보죠! 저에게 다이아를 다시 돌려주시고! 예예예! 아! 잠깐만 이거! 나 됐다! 아! 받았습니다! 한 번 돌려보십시오! 하나! 둘! 셋! 아! 말하고 해야되나요? 일단 당기는건가요? 네! 당긴! 주문 외우시고 당기셔도 돼요! 히앗! 혹시 지하에 노역생같은거 있는거 아니죠? 아! 예! 파란색 났어요! 파란색! 나골에서 못나오는 그런거에요! 짝이 나온거네? 홀짱인지 말을 안하셨는데요? 아! 그걸 먼저 말해야되는지 여쭤봤는데 아! 맞구나! 그럼! 다시 다시! 자! 그러면! 자! 갑니다! 네! 어! 아! 아르치 4개 나가셨는데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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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이제 당기면 돼요? 네! 그냥 당기시면 하나, 둘, 셋! 어! 한 번 더가 나오셨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여기 막대기도 제가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저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막대기 한 번 읽어보실래요? 어! 막대기가 어딨지? 안돼! 안돼! 긴급! 손에 들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어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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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 영업 죽지! 자! 잠시 나갔다옵시다! 도박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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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 나왔어요! 나왔어요! 짝! 짝! 짝 준비! 짝! 안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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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어? 나 여기 도박장 앞에 왔는데 침대 없는데? 짝! 짝! 여기! 없어요! 침대 안에 있어요! 하나 있어요! 저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외박 나오세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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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새 아침이 밝았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 오케이 확인! 됐어요! 네 됐습니다! 아 오케이! 내가 손에 들고 있다고? 행복한 또 하루로 시작합시다! 이게 뭐야 손에 들고 있는걸 어디서 확인하죠? 이건가? 아 이게 한번 더 네? 아 이거 한번 더 를 또 만드셨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랜다님 들어오세요! 아 불법을 불법이라서? 아이 불법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네? 지금 일단은 김돈님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보고 계세요! 불법은 아니죠! 여기 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저 막대기 다시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렸는데요! 드렸어요 드렸어요! 저한테 없죠? 아마 상자 아니면 그 인벤에 들어가 계실 것 같은데? 왜 한번도가 없지 지금? 램장님 혹시 막대기 있어요? 이면도리에? 네!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 여기 상자에 넣어주세요! 땅으로 꺼졌네! 아 여기 램님이 먹었구나! 아 그 막대기에 한번도라고 적혀있는 막대기가 있거든요? 아야! 아야! 그걸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돈님 홀 짝! 음 짝이요! 짝! 짝은 파랑색이구요!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돌려주세요! 어! 홀이다! 이러면 어떻게 꽝이에요? 아! 이렇게 게임을 하는거구나! 네! 오! 아! 근데! 그 있잖아요! 이 시스템은! 그 공! 진짜 랜덤인가요? 네!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아! 진짜요? 아! 리얼리다가? 어둠이! 아! 잠깐만요! 아! 알겠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아! 들어가면 안돼요! 어! 비밀입니다! 아! 뭔가 지금! 지갑 숨기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게 뭐라그러냐 이거! 뭐라그래! 저는 깨끗합니다! 아! 제가! 아! 저 뭔가 옵시디언으로 감춰놓은게 수상한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뭐가 있는거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파랑 빨간 흐름 자! 다음에 다이아 가지고 또 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서! 아! 좋은 구경했네요! 또! 뭐! 어떻게 봤을거야! 여기로 오세요!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옆에 버튼이 있구요! 나도! 게임장을 만들어 놓으셨네! 아! 안에 호무새가 조종하는거 아냐 이거? 진짜 그런거 아냐? 안에 호무새 들어있는거 아냐? 한국에서! 이인조! 이인조 아니야! 이인조! 아! 아! 배를 버렸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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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에 눈이 멀어서 배를 버렸어! 아! 굉장히 이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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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광고 가만히 했는데 그러면 비밀을 알아보자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이 안에다가 다이야를 딱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야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도박장에 오시면 수박은 서비스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아 너 서비스까지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팅은 완료되있구요 홀 짝 둘중에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짝 짝 자 짝은 무슨색이죠? 파란색입니다 막대기를 좀 만들고 자 그러면은 레버를 땡겨주시죠 아아 막대기다 한번더가 나왔습니다 이상한데 아까도 한번더 처음 나왔거든요 킹번더가 나왔습니다 킹번 네네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자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돌리실래요? 아니면 다이 하나 돌려받으실래요? 아 돌릴래요 아 돌리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세팅 완료되구요 다시 홀 앤 짝 당신의 선수님 아 네 헤레타님 17개구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파란색입니다 자 원 둘 돌려주세요 와아 짬보 아 나왔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다이아 두개 입금해드렸구요 아 네 17개구도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끝에다가 끝에다가 두개를 붙여야 된다고요? 아 나이스고요 나이스고요 제가 먹을 수가 먹을 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개? 이제 가야지 이렇게? 어? 앗? 이제 가야지 이거 된건가? 됐다 정작 중요한 카트 네 카트를 안 가져왔어 자 고 고 또 간다 카트 아니 문도 안 열리고 문 옆으로 뚫고 나갔어 정작 몇시지? 몇시지? 1300 다왔다 1300 어 많이왔다 우리 어 기다리면 오게 될거야 맞아맞아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탑을 지나말라고 개란이 뭐야 혹시 일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해초가 죽었어 해초 해초 박았어 아싸 죽을 생겼다 어 이게 정글나봐 누브 아니야 이거 누비잖아 누비야 이거 들어왔어 누비야 누비 너 누비지? 자 여기에 이거 레드스톤 박아야돼 아 수박이 꿀맛이네 됐다 다이아 파밍용 룰렛을 탕진하는거 아니냐구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버튼을 누르면 출발이라는거죠 올라가서 오 오 가이아 4개로 칼 2개를 만들어서 벽에 찾아가는게 더 많이 맞지 않나요? 아 됐어 위협하러? 고고고고 아니요 일로와 조금만 더 가면 돼 어 어 야 고양이 잡으러 와가지고 뭔 앞으로 섬선 세계어둔 앞으로 아 섬이었나 바다의 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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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다이아가 있습니다 바다의 심장 아 네 안써니 랩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님 혹시 다이아가 다른것도 걸 수 있나요? 뭐 어떤거 거실 생각인가요? 오오 저희 노동역을 걸어보세요 돌아가자 바다의 심장이란게 있거든요 아 아 그거 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받습니다 아 아 뭐야 아니 전사는 당미리지님 얘기하기로 대출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대출 뭐야 대출 해드릴 수 있어요 구경에다가 다행이다 안되 내리자 구경하면서 유동에다 뭐해야지 다시 타서? 응? 난 승리새라 아니 어디까지 운영하셔야죠 보혜님이셨네 자 놓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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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동집 어제보다 많이 발전했어 전망대를 좀 전망 좋게 만들고 싶은데? 내리자 고양이는 오늘도 고양이는 오늘도 고양이는 오늘도 고양이는 저 여기 내일 있습니다 나 여기 철로를 좀 먹어야겠다 또 이지즈 토해야겠다고 이지즈 토해야겠다고 여기다 창문을 뚫어볼까? 옆에다가 나만 고양이 없어 아 맞다 여기 지금 옆에 거기로 막혀있는거 아니야? 아 맞네 우리 집 자표 어디에요? 자표 좀 불러줘 님들 지금 어딨어 450에 마이너스 250일걸요? 450에 마이너스 2배 아 자 이제 야경을 찍어야 되는데 체력을 좀 채웁시다 250-450이라네 250-450 좋았어 밤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 여러분 이거 오늘 밤은 좀 깊은 밤까지만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스크린샷을 좀 찍어야 되가지고 오늘 밤은 좀 늦게까지만 살짝 기다려주세요 알았다 오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나무 자랐네 거의 아마 집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 속도면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목을 좀 해야겠구만 내가 아까 신나면 안 된다 앵무새한테 모조했지 앵무새한테 모조했지 내가 방패가 없어갖고 죽을 수도 있어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지금 나무를 가득 치신거구나 감사합니다 들고 있는데 라마 라마 씨앗 앵무새한테 홍무새 속이십니다 와 여기 알파카 많다 알파카 돌 오케이 돌 자전 때릴 침 뱉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파카가 침을 뱉는다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고양이 알파카인지 라마한지 모르겠는데 뭘 엄청 비싸게 생겼어 라마래 라마 아 라마에요 라마래 어 뭐야 조심해 조심해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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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나무가 거대 맞다 뭐합니까 아 이거 불안방이면 자 이제 한 한 한 400만 더 가면 된다 600만 더 가면 된다 분명 어제는 600만 더 가면 된다 아 어어어 펜치기 전에 갈 수 있을까? 다음에 됐을까? 잠깐만 이 길이 왜이래 이거 아니 왜 길이 왜이래 이거 길이 길이 왜이래 이거 이쪽으로 가시 이쪽으로 이리로 용암 못간다고? 못간다고? 좀비한테 쫓기면서 갈까 그러면? 좀비한테 쫓기면서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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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아 근데 기쁜밤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김도님 뭐 하셔야 되니까 어 앞으로 가면서 일단 여기암아 357까지 왔거든요 지금 여기암아 진짜 이거 뭔가 여기가 버린다 여기가 버린다 여기가 버린다 여기가 버린다 여기가 버린다 여기가 버린다 좋아 이제 밤이 된다 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있어요 가세요 나무도 좀 제거를 해야겠구만 내가 심은 나무 같은데 나 갔다 볼다 볼어 홍세님 집에 해보자고 아니 미친소리 하지마세요 저 위에 짚고 계신거 같은데? 좋았어 이또 깔끔하게 으악!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으악! 으악! 개쩔어 어 시X할까 어 진짜 놀래라 쉐이더 진짜 개울랬어 와 진짜 갑자기 호가오가 나와 거기서 불타는 길로이 목을 건너긴 좀 위험하니까 예예 물을 안대고 오오 진짜 개울랬다 죄송합니다 개멋쳐 이거만 건너가? 이거만 건너가? 아 개멋쳐 여기는 괜찮을거 같네 흐흫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이게 건물이지 이게 이게 건축이지 이게 건축이지 정보 영화 밤이 온다의 주인공은 빈도를 닮았다 이게 건축이지 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개고생이야 아 아 아름다워 좋아 저 회롭가 앞에 거미 앞에 거미 좀 안에서 찍어야겠다 뭐가 보이나? 뭐가 보이는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아직 멀었어 흐흫 흐흫 어떻게 건너죠? 아아 밥이 온나 무서워 진짜 개부서워 여기 아 아 온다 야 이제 자도 돼 자도 돼? 어 자도 돼 자를까요? 잘거야? 찌찜 찌찜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근데 근처에 몬스터가 있다 정리하고 찌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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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어 누웠어 하 크 плат 자 이제 다시 였기 때문에 으야 아이 아 마음이 너무isconsin 자 이제 구독선물 어 고생이 많습니다. 에헤퐔 30개 나 사용하우스로 있다 아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거 뭐야 저기 하늘 저건 뭐야 구독선무мотр 36개 36개 아.. 총굴 왔다 총굴 아.. 저게 안전한 놀이터야? 안전한 놀이터 잠시만요 놀이터.. 아.. 저거구만? 안되나..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구독선물.. 진짜 리얼리얼루다가 마지막이야 보예님 한 번 땡겨봐도 됩니까? 리얼마저.. 아 오실건가요? 알겠습니다 까고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왓더팍 다 오셨나요? 지금? 아.. 지금 뛰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선물.. 선물주기 아.. 저.. 이건 아이템 어떻게.. 반 나눠오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갈까요? 잠깐만 일단.. 예.. 그러면 저희 집으로 다른 결제수단 선택 아.. 잠깐만 이거 액티브엑스를 좀 설치해야 돼서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다.. 에메랄드가 15개 드리고 네.. 나침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제 액티브엑스.. 취소를 해가지고 바다의 심장을 2개 드릴게요 오케이 아.. 액티브엑스.. 29개.. 체크한게.. 0이 6개.. TNT는 2개 다 드릴게요 제가 2개 있어서 오케이 아.. 아.. 저도 어떻게.. 이거 하나 드릴게요 좀 따라야 돼 액티브엑스를.. 기다려 일단 가는 동안.. 이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벤터를 꽂혀가지고 못떠 양봉이 버려요 진짜.. 팀에 들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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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겠다.. 아우.. 고생했다.. 아우.. 고생하셨어요 아우.. 기만하십니다.. 예.. 아우.. 고생했죠.. 아.. 예.. 아우.. 고생했죠.. 아.. 나 온 김에 철도 타고 나가야겠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예.. 철도 타고 가세요 카트 있어요? 카트 만들어야 되겠는데 카트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카트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로 만들어.. 카트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로 만들어.. 아 온다.. 잠깐만요 그러게 내 목목이 어디갔냐 대목은.. 아 네.. 갓보기구멍 장인 내버린기가..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잘자요.. 자.. 이리로 가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저.. 감옥은 뭐예요? 형 지금부터는 뭐야? 아 그.. 나중에.. 대출해줬을 때.. 모자걸 부금이에요.. 어헷 인타임이라는 게임 부금입니다.. 어.. 누구한테 바치겠는데? 어헬 certainly들 오세요.. 여러분 구경하게.. 이리로.. 지.. 진짜 미뤄줄게.. 누구 하는 사람 없는.. 호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오오오오.. 뭐야? 야 이거 기네 이거 재밌는데? 버그.. 버그지.. 버그지 이거 떨어진다고 이거? 안 때려 안 때렸어.. 아 안전 아닙니다.. 아.. 안전 아닙니다.. 아 내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김도opl.. 김도opl..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사악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들어가볼게요 저는 들어가볼게요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맘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